라이나 생명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자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그래도 살만한 인생 맞습니다 라생이죠? 네 그래서 라이나 생명 줄임말이죠 라생 미생은 아니고 라생 LTC 주요 입원, 간병, 통합 보험료 부담 없이 그리고 치아보험이 임플란트나 보철치료가 150에서 100으로 축소가 되었다 이런 분들이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자 가을이 전환은 10월 라이나예요 그래서 LTC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치매 및 내열관 진단비가 27만원 간병인 사용일당도 입원이나 간병인 31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14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릎관절보장, 수수비보장이죠 베스트플랜 인공관절 양쪽에 쓰면 2800만원 수수시에 백내자 한쪽 120, 두쪽 다 하면 160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더 실속있는 치아보험 더 건강한 치아보험 이게 두가지로 있습니다 자 당기나 종신보험 124.5% 낸 보험료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3.25로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모든 질병이 입원하지 않아도요 요즘에는 장기 입원과 요양을 하는 LTC 이런 주요 질병도 많이 있다는 거 자 LTC는 역시 치매가 가장 많죠 알차이머, 에프 영역, 파킨슨, 내열관 지나도 은근히 많습니다 내열관은 별로 없고요 파킨슨이나 편마디, 내경색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집과 병원 어디서도 LTC 그래서 4등급만 받아도 50만원씩 매일 나온다는 거 매월 장기 요양 입원, 간병인 31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LTC 주요 간병의 사용 일단 2천만원 넣어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넣으셔도 되는데 전에 없던 실속치매보험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보험료가 좀 비싸서 별로 추천 잘 안해드리죠 LTC 재가급여 보험에서 통원치료가 가장 많은 치매, 내열관은 통원비 보장으로 채워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가급여, LTC 50만원까지 있을 때 집과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요 LTC 주요 질환, 치매 및 내열관 질환 이것으로 인해서 통원하시면 또 27만원 매원 받을 수 있다는 거 LTC 주요 질환, 치매 및 내열관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에는 2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험료는 얼마 안합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 가족보다 간병인을 더 많이 입원, 간병 준비를 실속하게 간병인을 구했다, 가족이 간병이 됐다, 가족 간병 요즘에 다 되긴 하지만 LTC 주요 질병, 간병 통원 플랜이에요 간병인 사용은 31만원 LTC 주요, 심, 뇌, 치매 및 내열관 질환 27만원 그리고 유안병 간병인 3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LTC 주요 질환, 인수 제한 질병이에요 아래에 입원수도 있다면, 없다면 인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당뇨, 간질환, 고혈압, 고지혈 대사장애, 만성, 호흡기 질환, 백혈구장애, 부정매, 신경성 기능장애, 심장판막, 양성 신생물, 심장척수, 자가 면역질환, 최장, 혈관, 기타 이런 거는 모두 다 보험사에서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2년 이내 입원수도 없다면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겠다 LTC 주요 질병 통계에요 LTC란 노인성 질환, 내열관, 파킨슨, 65세 전과 65세 이후로 나눠지죠 치매 노인, 22년도 6월달에 10명 중 1명은 치매 환자이고요 여성이 남자보다 2배 이상 높다 노인 치매가 1명보다 9명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치매 생명자도 71% 여성분들이 뇌혈관 질환 환자 수는 약 21% 그리고 1인당 약 7.1% 연령별로 60세가 가장 많고 치입세가 29% 8세 중반이나 8세 초반이 20.3%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졸증, 뇌경세, 뇌출혈, 환자 수도 7.1%, 20% 그래서 치입세 이상은 30.4% 60대는 27.5%, 8대는 26.3%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골라잡는 간편건강보험이죠 50대가 되면 184%나 급증하는 태행성 관절염, 무릎관절증, 외래, 방문 1이죠 고혈압, 당뇨인 사람들은 가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젊은 연령층도 관절보장, 운동하다가 가다가 넘어지거나 어두워서 빈팡길에 고관절이나 무릎관절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관절특약도 3종, 거의 다 질병, 수의장애까지 그래서 관절경 300, 군일경 500, 그래서 주기세포 800, 3개 다 합치면 천인백이죠 천인백, 천인백에다가 2800을 빼면 얼마죠? 네, 800만원 정도 이득이 생긴다 그래서 40세부터 쭉 있기 때문에 보험료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라이나 최고는 부가율 탑, 역시 질병수습이 질병수습이 30, 상급종합병은 70, 질병수술 백내장 제외는 30, 질병수술 백내장과 대정주 제외는 30 1호 등급이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예, 그래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백내장, 대장용종, 담낭, 재형절개, 하지정맨유, 부비동, 무릎관절증, 복환경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 저렴해요, 2, 3만원대 가입이 되니까 실속 있는 치매보험, 보험료 부담이 된다면 꼭 필요한 보장만 실속 있는 치매보험으로 임플란트 100만원, 크라운 50만원 임플란트는 150이었죠? 50이 축소가 되었어요 충전치료 30, 레진도 1개당 8만원씩 그래서 보장을 치료, 이게 넣어들었는데 1500까지 가입이 된다, 1500 크라운 30, 충전치료 30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보험료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구요 라이나 레전드 치아로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이 재신입 임플란트까지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150에서 100으로 내려갔구요 2년 뒤 개수 제한, 재신입도 내고 크라운, 충전치료 금, 도제, 레진 18만원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핫해 핫해 전치부 크라운 실소 있게 그래서 임플란트 100만원 전치부가 50만원인데 10만원 더 올라간 전치부가 이렇게 되구요 크라운 50만원 20만원, 30만원 아, 크라운 주기약이 20만원 티약으로 30만원 그래서 크라운은 50만원 되고 충전치료 금, 도제 3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레진도 8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전치부 받고 임플란트 개수 제한 없어요 제한 없기 때문에 무제한 2년 이후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전치부 임플란트는 150 전치부 크라운드는 60 크라운은 50 충전, 금, 도제 30만원 레진 8만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알고 계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3.25 간편심사 종신도 있어요 내일 보험료 싹 받아가세요 완납시점에서 100% 납입한 보험료 75대 유병자에도 최대 3억원까지 내가 납입했으면 언제나 사망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 5천인가요? 1억인가요?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결론은 믿져야 본점인 셈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단기납 저의지 종신보험도 카드나 간편하게 일단 가능해졌습니다 황금료 124% 기납이 플러스 0으로 가능하다 라인안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신한, 한화, 라인안 설명이 들었어요 바로 이거 날씨가 다가가세요 괜찮은 Commonwealth 비교하다가 다가가가 나 승연구가 노곰로 창 학생 이상 학생 방어 다가가 필요한